줄이러 가도 돼? 어 마무리 하나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저는 줄이 개 없어요 못 줄여줘요 죄송한데 전 찍어올 수가 있어요 잘하면 킬을 먹어가지고 아아 이쪽으로 갈까 살짝 살짝 좀 한번 어 질러 질러 도망간다 질러서 친구 보내줄게 오오 병력버서 우와 병력버서 내 목숨을 롤 나한테 오 오 잠깐만 안 됐다 어 뭐야 이거 어택당해 어택당 어택당 아 조졌다 왜 피치 langu고 있어? 얼마나 잘 나만 나만 돌길래 저거 어택당으로 와 눈이 줄어드는 속도가 털두고 있어? 얼마나 잘 나만 돌길래 저거 언택당으로 와.. 눈이 줄어드는 속도가 와..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야.. 이건 진짜 아니.. 아칸이 그렇게 많았는데 와.. 미치겠다 이거는 이 맛.. 이 맛.. 이 맛이지? 와.. 잠깐만.. 아.. 자 한판 더 합시다 저희 아니 저.. 진짜 잔인해 아니 무슨 앞마당 넓혀주고 가시는 분은 부동산 하세요? 가라.. 아니 부동산 하시냐고요 어? 부동산.. 사망아 지금이야 지금 룬형 유닛 없어 진짜 내 말 믿고 한 번만 12시가 진짜 정말이야 지금 룬형 유닛 개말 있었어 지금은 사망아 네가 가야 돼 아니 사망아 네가 그쪽으로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사망아 진짜 내 말 믿어 지금 너밖에 없어 그래서 사망이가 지금 나한테 무탈이 왔어 사망아 차라리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얘기할게 근데 사망이 끝났는데? 왜? 사망에 지신데? 사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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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있다고 죽어 형.. 한 번도 공격 안나겠잖아 이렇게 한 명 가시구요 으쒸 그니까 우리는 과거에 태어났으면 우리 때문에 많이 죽었어 장소되면 우리가 하하하하 이제 스톰을 써야겠다 그냥 아 그래야겠네요 진짜 아니 나는 솔직히 빠무니까 어 솔직히 빠무니까 뭐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 저총나칸 뽑으면은 될거라 생각했지 아 그리고 진짜 죽일거면 이제 그냥 죽여 나 포토 짓는거 너무 손아퍼 하하하하 하하하 알았어 끝내줄게 마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네 너희 포토를 끝내줄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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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아니구요 하하핰 지금은 아니구요 너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게 내가 돌인거 같애 이건 너무 아 진짜 아냐 아냐 지금 나 다시한번만 하면 일어설 수 있어서 그래 나 지금 어 나 다시하면 일어설 수 있어서 그래 진짜 그러지마 어 나 보급품 꽉 찼어 어쩌라고 형 인구수 몇이야 솔직히 800 800이 끝이구나 어 처음 알았네 그런가봐 그런가봐 그럼 안쓰는거 좀 보내야겠다 하이템플루 목소리 개좋다 아 안돼 아 템플루가 너무 금방 죽어 하이템플루 목소리 가사 스테이터 하이템플루 목소리 아 업잡아 있었구나 야 그래 럴커 진짜 세다 아싸 아스톱 한개 뺏고 개입 와아 다 녹았어! 야 럴거 이렇게 세? 와아아아아아 씨 와 장난 아닌데 진짜? 그냥 그냥 야아 아니 이건 이럴 때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? 할 게 없는데? 이럴 때 도대체 뭘 해야 돼 형이 끝내줄게 마무리 내가 너무 잔인한 거 같으니까 빨리 끝내줄게 아니 솔직히 이 스타를 브루드워때 접으셨다는 건 맞아요? 브루드워나오고 바로 접았다메 어 나 스타를 진짜 브루드워나오고 바로 접었어 말도 안 돼 내 인생 다 나와 내 인생에서 나는 있는 거 다 뽑아서 다 형을 먼저 죽였어야 됐어 사망이 먼저 때렸어? 아 그래 사망이 솔직히 너무 한 게 없어 진짜 어 사망이 진짜 한 게 너무 없었어 진짜 인간적으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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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아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 에헤 이제 끝장을 보자 마구나 아니 진짜 좀 해보자고 좀 게임 좀 아니 얘네 왜 이래 그럼 기다려봤을게 준비되면 말해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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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역전하면 진짜 인정각이다 그쵸 여러분들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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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뱉어 너 지금 인구수 몇명인데 286 눈물나지 조용히 있어 뱉어 혹시 사망이 죽었어 지금 어 밤에 죽어서 보내줬어 내가 아 아예 죽었어 걔? 어 편하게 보내줬어 어 아예 아웃됐구나 어 마이크도 아웃 됐네 어 쟤 마이크도 아웃됐길래 그냥 보내줬 편하게 아 형이는 나랑 1대1이야? 아 좋지 아 뱉어 아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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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케이 뱉어 내가 형 디댄 한번 해보고 못 망하면 게임 끝나는 걸로 그 가운데 지금?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어 지금 말고 도대체 뭘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야 싹 밀렸네 내가 도대체 뭘 하지 이제? 아 그래 아니 셔틀은 어디서 뽑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스타1이랑 진짜 많이 바뀌었네 내가 개인의 기네 난 스타1을 거의 모르니까 스타1이랑 다스나 보는 것 밖에 못봤으니까 어? 뭐하세요? 어? 하하하하하하 내가 모를 것 같아? 아아아아 내꺼 공격했어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끝단지 좀 하지마세요 진짜 경찰입니다 경찰 경찰 경찰입니다 경찰 여기다 홀드에 놓아야겠다 여기다 홀드에 놓아야겠다 여기 홀드에 놓아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좀 들어가보자 구경좀 하자 아니 구경할게 없어 아니 구경좀 하자 아니 구경할게 전혀 없어 문 좀 열어줘 구경할게 전혀 없고 하하하하 공격할게 전혀 없구요 아우 너무하시네 야 근데 적응을 별게 다 했구나 왜왜왜 아이 뭐하는거야 아니 진짜 진짜 할거면 확실하게 해 게임을 어? 할거면 게임 확실하게 해 아 저거 내가 모르는 쪽이야 나 우직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니까 나 그건 줄 알았어 그거 뭐지? 아 진짜 진짜 더더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진짜 어 나한테 한 10분만 줘봐 진짜 뭐? 그거 불사절하고? 불사절 만든다고 봐보니까 자막아? 아니 또 왜 또 무섭다 아아아아아아 아아 지금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지 하야되는데 뭘 만들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카사 그 합 아 막 오니까 변경을 얼마나 모았는지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네 나도 데뷔를 좀 해야겠다 어? 어? 내 오브로드를? 아 이게 땅을 다 오염시켜놔야겠다 아 잠깐만요 어 온다 인버스 좀 줄여줄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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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닌데 형 거기다 그런거 내놨어? 그 앞에다가 그 어? 성큰 이런거 내놓으셨냐고 아 야 이거 내가 들어오라 그랬더니 나를 못나하게 막고 계셨네 어? 아 인성 진짜 아냐 아냐 뭔 다하게 막다니 나도 우리 집으로 만들고 있는거 야 하하하하 씨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하하하하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듯이 복수하리라 집중하라 인도하라 우리 아니 얘가 왜 응? 어디갔지? 와 너무 많으니까 안보인다 내 유닛이 너무 많으니까 내 유닛이 안보여 아 유닛이 그만큼 많다는거구나 지금 아니 우리 내가 그니까 내가 좁아 지금 맹장 아 틀려줄 필요가 있다는거에 아니아니 내가 딱 한번만 할테니까 한번 딱 쳐들어오고 인생 끝내자 진짜 지금 들어가면 돼? 아니 아직은 아니 땅을 다 도접해놔야겠다 아니 이외에도 이렇게 지둔단 말이야? 형이 인생게임 한번 해 아 근데 막내는 정해졌네? 아 정해졌지 아 그러네 아 막내 정해졌었네 아 아 좀 편하게 게임해야겠다 내가 일부로 지고 사막이므로 지고 그럼 또 왜 일부로란 얘기를 해 또 왜 또 내가 너의 탈병을 생각해서 어떻게 말도 안낸소리 하지마세요 무슨 일부로야 일부로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저 여기 아 이거 시프트로 지우면 안돼 오우 언덕에 포토캐넘 보세요 좀 좀 좀 커트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경계를 경계를 찝 경계를 찝 경계를 찝어줄 필요가 있대요 아 개눈물 나 거기까지야 마구나 아니에요 마구나 너한테 허락된 공간은 거기까지야 아 아 그래 DMZ DMZ 너무 오면 어떡해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기기를 응원하고 있어 그쵸 여러분들? 원래 D펜하는 쪽 사람들은 응원하게 돼있거든